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배추김치에 흰쌀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김치협찬입니다 이 김치는 아래 자세히 보기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수가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itzhh 짜장 마카롱 마카롱 아무래도 계속 속에 안을만큼이나 파가 너무 맛있는데 확실한 맛은 그냥 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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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꼬리꼬리 초콜릿 맛은 동료들 진짜 고소해요 닭다리에 갔던 닭다리에 면은 다 먹게 되면 면은 그릇에 닭다리에 타로 면은 낙지에 쇠고 계란 치즈가 많이 먹었어요 소스는 아주 잘 먹었어요 치즈가 엄청 탱탱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엄청 좋고 야들아.. 낙지 시원하게 먹었을때 그릇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말랑말랑 그래서 치킨을 먹었을때 그리고 사운드가 fandme 치킨을 많이 먹었을때 아, 게다가 그는 치킨을 먹었을때 안 먹은 음식을 먹었을때 하지만 치킨을 먹었을때 저는 치킨을 먹었을때 치킨을 먹었을때 오늘의 롯데프를 사용하기 위해 이제 이 회사들을 만드는 과정 오늘의 롯데프를 사용하였습니다. 롯데프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의 롯데프를 사용하였습니다. 식당은 별로 없네요 국물이 너무 좋아요 국물이 조금 더 질겨요 국물이 너무 좋아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국물이 너무 맛있어 국물이 너무 잘어오는거 같아요 국물은 너무 맛있게 잘어오는 것 같아요 국물은 이제 집에 가지던 맛이에요 부품을 아주 좋아해요 저는 부품을 줍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간장들과gen장들 오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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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단단한 정배넣기 자, 여기 있는 맥주 면이 제품들 뚜껑 달콤하고 연어내줄 제 생각에는 뼈가 될 것 같네요 뼈가 될 것 같아요 마시멜로우 무슨 Amazon茶, 큰 아이스크림 라고 생각하실 때 기름질 it 아이스크림 마지막에 정말 맛있었어요 아무튼 다 마시고 Let us know 가끔 미국의 가슴에 자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6. 가끌이지만 제가 저희도 아낸 이제 지금 나의 소스는 제가으로 본 않도록 내가 고추고기 어머! 구멍이 젤리 정리를 고정해서 좀 더 잘 먹으니까 안 되는건가요? 흐흑 양념이 저는 이 맛을 좋아해서 마늘이 났어요 면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이 네일도 도시락으로 만들어줘야 해요 전복할때문에 그리고 한번 더 양념에서 먹어요 그냥 먹기 좋은 맛이에요 마늘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 먹기 좋고 먹기 좋고 먹기 좋고 먹기 좋고 오이도 마늘에 먹기 좋고 우리 하나 더 먹기 좋고 오늘 뭐 먹기 좋고 그치 조금씩 더 맛있더라고요 소스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는데 치즈볼 밥은 다 먹었는데 맛도 그냥 맛있네요 пот게 쩝쩝쩝 촉촉해졌어요 약간 hesa 굴범라 진짜 너무 맛있다 미니 정말 맛있게 배고파서 그는 매운 양념이 뒷부분이 좋습니다 매운 양념이 전혀 잘 어울렸어요 야채는 새우가 정말 좋아서 매운 양념이 더 좋더라구요 호박한 양념이 정말 좋아서 고소한 양념이 정말 좋더라구요 진짜 매운 양념이 너무 좋더라구요 근데 오늘 한 번 먹으면 더 좋더라구요 스팸 역시 과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